겸댕? 겸댕? 도돌이? 아닌데 도다? 도디? 도와 어때요? 도와? 제가 도와해를 많이 하니까 도와! 도와야! 도와야 괜찮은데? 잠잘 때 제가 이렇게 좀 껴안고 자는 걸 좋아해서 강아지 인형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카메라를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좀 어렵겠죠? 괜찮다! 제가 찍어둔 게 그래도 있거든요 사진들이 그래서 그거 좀 해서 약간 포토북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인형들 있잖아요 막 팔다리 막 이런 애들 전 그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앉기 편한 것 같아가지고 자거나 누워있을 때 좀 따뜻하게 좀 안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좀 있으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약간 너무 갈색 후드를 말고 베이지 색깔 후드를 좋아해서 색상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연한 베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같은 것도 귀여울 것 같기도 하다 안경이나 그리고 제 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면 혓바닥을 피자로 하는 거 어때요? 아니 왜냐면 갑자기 자고 있는데 피자를 들고 있으면 너무 야식 먹는 애 같으니까 아니면 뭐 잠옷 주머니에 피자가 약간 삐져나와 있다던가 뭔가 좀 그런 포인트 잠옷 색깔은 뭐로 할까요?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근데 베이지에 갑자기 파란색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파란 거 아니면 흰색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자주 쓰는 하트가 있는데 이것도 옷에 하나 넣는다던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찍은 걸 좀 봐 볼게요 다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한창 투어할 때 많이 찍었던 사진들도 있고 공개 안 했던 사진들도 있는데 이제 사실 뭔가 공통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찍고 싶은 걸 막 찍었던 느낌이어서 도겸 시점 어떠세요? 도겸 시점 제가 본 시점을 어쨌든 공개 안 한 사진들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봤던 광경들의 이쁜 풍경을 보여주는 포토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정갈하고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좀 눈알을 하나 그릴까요? 포토부 앞에 눈알 딱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 눈을 이제 따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너무 징그러우려나 이게 글씨체가 제게 들어가는 거예요? 아 그래요? 글씨 잘 써야겠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약간 해리포터 도서관에 가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바뀌었어 해리포터에 눈알을 붙여보고 눈알이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뭐지 이거 궁금하게 만들게끔 괜찮은데 만약에 해리포터를 할 거면 그냥 어느 정도 두꺼운 그러면 그냥 좀 시집 같은 되게 좀 조그맣게 재밌겠다 몇 장이면 될까요? 그게 한 책이니까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모아볼게요 아니면 뭐 사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사진을 보고 그런 거를 좀 써도 써서 그렇게 좀 책처럼 완전 해도 되고 근데 30장 이상은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강아지 애착 인형 또 도겸 시점에 포토북을 정해봤는데요 자거나 누워있을 때 뭘 끌어안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누워있을 때 심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 한번 정해봤고 포토북은 또 제가 좀 제 시점에서 찍어봤던 그런 사진들을 뭔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공개 안 했던 사진들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포토북을 한번 준비해보는 걸 해봤습니다 아하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 거 같은데요 귀여운데 피자 옷도 귀여운데 이 피자 모자도 괜찮은 것 같고 모자에다가 잠옷을 이 파란 색깔 이거를 입으면 어떨까요 실제로 또 물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자랑 물고 있는 거랑 이 파자마 잠옷 이렇게 하면 귀여울 것 같은데 입에 물는 건 뺄까요 그쵸 너무 많죠 이게 일단 잡혀져 있는 뭔가 얼굴은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좀 더 동그란 게 좀 더 귀여운 것 같고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름을 어떻게 해볼까요 음 도겸 겸 겸 겸 어 겸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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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겸댕은 너무 강아지 이름 같지 않은데 음 도도 어때요 도도 이름은 도도지만 피자를 좋아하고 좋아한 옷을 입고 귀엽게 생긴 도도 도도 도도리? 아닌데 도다 도디 도 도아 어때요 도아 제가 도아해를 많이 하니까 도아 도아야 도아야 괜찮은데 도아야 도아 괜찮아 도아 DOA 이도아 이도아 일로와 이도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도하로 혼낼 때는 이제 이도아 붙이고 성 붙이고 포토북 포토북 시안을 봤는데 진짜 네 좋았어요 저는 아 이게 메리트는 있는데 막상 또 보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쉽게 피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너무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무서울 수도 있어가지고 눈을 꼭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거는 약간 중간 소스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눈 체계 질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 괜찮은 것 같아서 흑백 사진들 이렇게 할 때는 좀 이런 질감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 사진보다는 이게 좋은데 좀 비어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궁금할 것 같기도 해서 이 빛 파인더를 보이는 것도 괜찮기도 하고 해서 이걸로 하면 어떨까요? 이거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을까요? 가운데 거를 이 전체적인 컬러에서 만약에 중간중간 사진에 어울릴 만한 컬러가 괜찮으면은 하늘색도 괜찮고 다른 색들도 그냥 이 택 폈을 때 컬러감이 좀 있는 게 좀 저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럼 하늘색으로 할게요 골라야 되잖아요 또 사진을 근데 그걸 많이 못 쓰는 게 또 있죠 네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죠? 뭔가 이렇게 사진 보니까 되게 다르다 느낌이 되게 뿌듯하네요 보니까 어렵다 베스트 사진? 어려운데? 시티 베스트 사진 이게 부다페... 아 이거 둘 다 부다페스트네요 그날 사진이 되게 좋았고 뭔가 부다페스트 이쁜 불빛들을 좀 잘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 이거는 캐나다였어요 캐나다에서 필름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벤쿠버였다 벤쿠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제 발견하고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이거는 라고야인가? 일본에서 산책하다가 이제 그 이걸 뭐라 하죠? 에스컬레이터 타고 갔는데 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음... 이걸로 뽑겠습니다 이 나무사진 이것도 나고야였던 것 같아요 나고야 큰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사진들을 많이 건졌던 것 같은데 이제 나무와 색감과 그림자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겸 시점 그럼 좀 보면 될까요?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찍은 거지만 뭔가 좀 느낌이 이렇게 책으로 보니까 또 다르네 엽서도 그러면 여기 다 넣어지는 거예요 하... 좋아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 중에서 공개된 것도 몇 장은 있을 거고 제가 올렸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포토북으로 내는 거는... 처음이니까 좀 의미가 좀 남다른 그런 여기, 여기 컷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은데? 그럴 때 이거 라면 받침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소중히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형이죠 오 도아 귀엽다! 너무 이 재질도 너무 좋은데요? 너무 귀엽다! 어머! 너무 귀여운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안녕하세요 도아예요 아 벗길 수 있어요? 어머 어머 멘살도 너무 귀여운데? 도아해 도아해 약간 도아니까 약간 도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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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그러면 도아는 도아 도아 평 팡 도아 도아 팡으로 할게요 도아 팡 도아 팡 도아 팡 평평 도아 평 그냥 디케이스 앵글 포토북 네 키포인트 사진들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면 어떨까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활용법은요 카페 같은 데나 조용한 공간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여유롭게 포토북을 보셨으면 좋겠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아인 도아의 키포인트는 너무 귀엽다 도아 사는 곳 겸이형 마음속 취미 피자 한판 먹기 MBTI ENFP 핵인사입니다 완전 활발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가리시않음 피자 제일 좋아 좋아하는 노래 너도 뭐 좋아하니? 도아야 얘 뭐 좋아할까 포옹 복근도 포옹 안아주는 걸 좋아해서 성격 순하지만 비글미가 가득 가끔 주인을 몸 자기 전에 잘 자라고 안 말해주면 몸 바이세 미팅을 처음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 실현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쁘게 멋있게 잘 만들어주신 덕분에 우리 캐럿분들이 참 좋아해 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도아랑 또 우리 도겸시점 포토북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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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